피아오 고람노 미나상! 권니찌와 성규 데스! 저의 솔로 데뷔 10주년 기념 팬미팅이 12월 18일 일본에서 열리게 됐습니다. 저도 진짜 일본 팬 여러분과 오랜만에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기분도 좋고 또 긴장도 되는데요.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만큼 또 여러분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10주년 팬미팅인 만큼 또 많은 노래도 준비했으니까요.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それでは 팬미팅でぜひ会いましょう. 以上 성규でした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